자 이제 우리 총평에 이어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짧은 문항들은 그렇게 시간 많이 잡지 않겠습니다. 우선 1번은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 그랬으니까 이 A는 바로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속도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속력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고 가속도가 일정한지는 모르겠고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는요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등속 운동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원계도라면 등속 원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등속도 운동을 찾는 거니까 자 A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우리 핵에너지가 이 단원이 교과가 위치한 이유가 뭐냐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핵 분열이나 핵융합 같은 핵 반응 전 후에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에 이 질량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질량은 결손이 발생한다. 그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델타 mc제곱이라 하는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핵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 반응 전 후에 질량은 결손되지만 질량 수 보존 그리고 전하량 보존입니다. 질량 수 보존이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수치 산수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3 곱하기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전하량 보존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원자 번호 이것이 이제 핵이니까 양성자 쓰면서 전하량이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치들의 합이 같다. 그 전후에 합이 같다. 3 곱하기 얼마. 이것 찾는 겁니다. 해보면 쉽죠. 이거는 기역보는 중성자 나오고 ㄴ은 바로 중수소. 질량 수 2에 해당하는 중수가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ㄷ이 옳지 않은 거죠. 질량 요소는 파 수치가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가 반응에서의 질량 요소는 더 컸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이 3번 문항은 이제 간섭 현상이죠. 파동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간섭 현상인데 자 지금 이 경우에 초음파가 중첩돼요. 뭐가 커지면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초음파 쇄석술 그래서 초음파를 타겟에 우리 장기 내부에 타겟에 쏴서 요로 결석 이런 부분들을 분쇄를 시키는 거죠.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보강 간섭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보강 간섭이 되겠네요. 보강 간섭에 해당하고 결국 뭐가 커지는 거죠? 진폭이 커지는 거죠. 거기 뭐 보기 중에 진동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음 제거 기술에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원리가 되죠. 바로 상쇄 간섭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귀를 갖다 대고 이렇게 듣는다라는 건데 음악소리나 이렇게 듣는 부분인데요. 이때 이 바깥에 마이크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오는 소음과 크기 똑같으면서 위상이 반대인 것을 이 스피커가 또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발생을 시켜서 결국은 상쇄시킵니다. 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리은번 나의 이어폰은 리은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상시켜서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상쇄 간섭이다.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 1번 쉽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이제 전자해파라는 얘기인데 자 문항에서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딱 나오는 순간에 그래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길고 적외선 파장이 짧고 얘보다는 진동수 크고 마이크로파는 어떻다? 진동수 작고 모두 전자파 영역으로서 진공에서의 광속 C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자 이때 광다이오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수강다이오드라고 생각하라 했었죠? 빛 받아서 바로 전기신호가 나는 그런 반도체 다이오드를 광다이오드 수강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발광과 헷갈리니까 수강 받을 수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A를 전기시 전하는데 뭐예요? 빛이죠 빛. 아니 그런데 이 광섬유에서 이 빛 즉 전자해파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빛을 쓰는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외우고 그럴 건 아닙니다. 자 보니까 둘 중에 하나씩 이랬는데 지금 무선공유가 B로 정보로 송신한다. 뭡니까 이거? 전파 영역에 해당하겠죠? 통신에 주로 쓰이는 마이크로파이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뭘 얘기한다? 바로 적외선을 얘기를 하겠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마저코, 디읏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파는 이제 전자렌지에서 바로 가열 음식물을 데우는 데 쓰이는 거죠. 뭐 잠깐 원래 얘기하면 그 음식물 안에 그 물이 있잖아 수분이 있잖아 그래서 마이크로파이에서 이제 이게 진동을 막 해요. 그래서 이 물 분자가 진동을 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열 발생하고 음식물이 데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 그 다음 그 다음 1 2 3 4 6 감사합니다.